고독한 미식가 2회 주인공 고로는 전편에서 갔었던 미키 반점에 다시 갔다. 못 먹어서 아쉬웠던 미키 라이스를 먹기 위해서다. 합석해서 불편했던 아줌마가 있나? 확인! 2일 연속 왔다며 먹고 싶은 건 참기 어렵다는 고로. 점심때면 항상 북적이는 식당. 오늘은 간 부추볶음 라이스가 인기다. 주문받는 직원이 왠지 어설프다. 주방에선 간 부추볶음 라이스가 한창이고 이걸 유심히 바라보는 고로. 메뉴가 나왔는데 미키 라이스가 아니라 간 부추볶음 라이스다. 고로는 망설이다 메뉴가 잘못 나왔다고 말한다. 실수로 메뉴가 바뀐 걸 안 직원은 난감해한다. 죄송하다며 다시 해드리겠다고 하지만 고로는 눈앞에 간 부추볶음 라이스에 홀려버렸다. 오늘도 먹으려던 미키 라이스 대신 간 부추볶음 라이스를 먹게 된 고로. 하지만 먹자마자 대만족이다. 원래 미키 라이스랑은 인연이 없었을 거라며 미안삼고 간 부추볶음 라이스에 홀릭한다. 이때 젊은 연인들이 들어온다. 미키 라이스는 입고 감탄하며 간 부추볶음 라이스를 흡입 중인 고로. 이 볶음밥을 만난 건 운명이라고 생각한다. 연인의 주문에 어려워하는 직원 어째 좀 불안하다. 마음속으로 응원하는 고로. 바뀐 메뉴 때문에 만두를 서비스로 주는 식당 주인. 만두를 보며 인연이란 이상하고도 재밌다며 미소를 짓는다. 나의 언제나 배고프게 하는 고독한 미식가.